안녕, 난 타요야! 또 커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끝없이 넓은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죠? 레이 공주가 우주 해적들에게 쫓기고 있네요. 이러다 잡히겠어! 안되겠다! 일단 저노로 피하겠어! 요란한 출동 준비! 꼬마 버스 특공대 나타났다 해적산 우주의 악당들 외로운 레이 공주 우리가 구해내자 평화의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정의의 꼬마 버스 특공대 우리는 정의의 꼬마 버스 특공대 우주 악당 풀리는 레이 공주와 꼭 닮은 하나를 잡아갔어요. 마법으로 변신한 꼬마 버스 대 과연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절대 도망가지 못할 거다! 하나 누나를 구하러 출동! 용감한 우리는 꼬마 버스 특공대 공격하자 로봇 우리는 정의의 꼬마 버스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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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의의 꼬마 버스 특공대 차의 사탕 같아 셀 como 사탕 새까만 하늘이 태염 적 gent 찬란한Aud Guild반이 환하게 눈Nat Technologies 넓고 넓은 눈빛이 아뜰하수를 지나서 태양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내볼까 함께 떠나자 즐거운 우주여 환상의 모험의 세계로 꿈에서만 그리던 신비의 나라로 함께 떠나자 우리야 꽉 잡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줍게 사라지는 별똥별 따라서 처음 보는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네 미즈의 별 친구들과 함께 희망하 다요! 신기한 탐험을 시작해볼까 모두들 어서와 끝도 없이 펼쳐진 저 넓은 우주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찾아내볼까 다 함께 떠나자 즐거운 우주여 환상의 모험의 세계로 꿈에서만 그리던 신비의 나라로 함께 떠나자 랄랄랄랄라 다 함께 떠나자 랄랄랄라 친구들 모두 같이 두근두근 설레는 일들이 가득한 환상의 우주여 랄랄랄라 레이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우주로 간 타요와 꼬마버스들은 새 친구 퀵의 도움으로 공주님이 갇혀있는 불리의 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과연 꼬마버스들은 레이 공주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타요의 우주 대모험 2 여기가 내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야 공주님은 분명 지하 감옥에 갇혀 계실거야 그럼 어서 들어가자 잠깐만! 한꺼번에 들어가면 금방 들키고 말거야 너흰 여기서 기다리고 나랑 타요만 들어갔다 올게 타요랑 둘이서만? 괜찮을까? 걱정하지마! 공주님만 구하고 금방 올게 가자 퀵! 조심해 타요! 퀵! 이제 어디로 가야해? 분명 이쪽에 입구가 있었는데 어? 어? 저기야! 지하 감옥에 입구! 저기에 레이 공주님이? 아아! 아니요! 가만! 아휴! 들킬뻔했네! 이제 됐어! 어서 가자! 여기가 입구야! 여기가 입구야! 난 여기서 병사들이 오나 보고 있을게 니가 얼른 들어가서 공주님을 모셔와 그럼 부탁해 퀵! 어! 걱정마! 타요! 이게 무슨 소리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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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레이 공주님! 타요! 레이 공주님! 타요! 레이 공주님! 괜찮으세요? 고마워 타요! 정말 와셨구나! 일단 여기서 나가요! 어서 저리 타세요! 으응! 으악! 큰일이다! 문이 닫혔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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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 드디어 잡았냐! 하하하하! 어리석은 녀석 잘도 속하러 왔구나! 으악! 속았다고? 으악! 퀵! 니가 왜 거기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럴 수가! 친구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됐지? 이 녀석들 말이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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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하하하! 이제야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다. 얘들아! 응! 쓸모없는 저 겁쟁이도 같이 가둬버려! 뭐? 약속이 다르잖아! 약속? 그건 어느 별 이름이더라! 으하하하! 으악! 도망간다! 내버려둬!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 있다! 이미 원하는 것은 손에 넣었거든!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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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타영! 나 때문에 니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다니! 와! 아니에요, 공주님! 퀵이 배신자였다니! 퀵은 배신자가 아니야! 어? 퀵은 나쁜 애가 아니라고! 다 나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퀵은 날 구하려고 그런 거야! 널 구하려고? 그래! 난 퀵의 친구 노아야! 불리가 널 잡아오면 날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결국 지키지 않았지만...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퀵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그보다 어서 여길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여기서 불리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순 없을 거야!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모를까... 그럼 어쩌지... 그래! 그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거잖아! 네? 그게 가능해요? 타영, 너 아직 클로버 스티커 붙이고 있지? 네! 네! 좋았어, 이거야! 이 스티커를 이용하면 아주 잠시 동안 투명하게 변할 수 있어! 으악! 정말이야! 말도 안 돼!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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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악! 저, 정말 사라지고 있잖아! 으악! 으악! 괜찮아요? 노아! 이제 네 도움이 필요해! 제 도움이요? 으악! 큰일 났어요! 음? 무슨 일이야? 레이 공주와 타요가 도망을 쳤어요! 뭐? 정말이잖아! 어?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지금이야 타요, 어서 나가! 네! 아이, 불리님이 알면 큰일인데! 어쩌지? 으악! 으악! 큰일 났다! 으악! 저건! 안 돼! 갑이사! 으악! 고마워요! 공주님, 어서 타세요! 으악! 으악! 저건! 공주와 꼬마바스가 도망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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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보우아! 저기로 나가야 돼! 그 무리 다치고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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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노아! 으악! 으으악! 꽉 잡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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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덧돌이다! 대단해, 타요! 고마워, 정말 최고였어! 뭐, 이제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 해! 아림없는 소리! 꼬마버스, 타요! 감히 탈출을 시도하라! 내가 도망가게 될 줄 알았느냐? 이제 어떡해! 마지막 기회다! 레이 공주를 내놔! 그럼 너와 네 친구들은 돌려보내주지! 싫어! 절대 그럴 수 없어! 헉,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 녀석들을 몽땅 잡아버려라! 잠깐! 타요, 문을 열어줘! 레이 공주님! 모든 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날 내보내줘! 안 돼요, 공주님! 이대로 친구를 잃을 거야? 그건…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타요! 어서! 하하하하! 볼리, 약속은 지키겠지? 물론이지! 좋아! 좋아! 레이 공주님! 좋아, 좋아, 좋아! 이제 타요를 보내줘! 하하하하! 어이, 손은 같다! 아삭한 녀석들을 잡아버려라! 볼리, 뭐도 보내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던가? 뭐라고? 이제 나 틀렸어! 얘들아! 그만둔, 양당들아! 저 녀석들이 어좋해! 간다! 아유, 괜찮아? 아! 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퀵이 우릴 구해주고 클로버 상인들에게 도움을 전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호! 성공이다! 여섯들이! 어디하고 있나? 어서 저 여섯들을 잡아! 뭐, 모두 어디 간 거야? 보이네! 너희들 또 있나? 혼자라도 충분해? 우린 이제 니가 무섭지 않아! 담벼무시지! 죽어보자! 우리가 해냈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거려! 저기, 아까는 속여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퀵! 결국 니가 우릴 구해줬잖아! 얘들아… 공주님!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갈게요! 정말 고마웠어, 얘들아! 모두 조심해서 돌아가! 네! 안녕! 그럼 출발! 어떻다요? 같이 오길 잘했지? 응!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 이게 왜 이러지? 으아! 연료가 떨어졌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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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얘들아? 으아! 공주님! 으아! 공주님! 으아! 으아! 너희, 설마! 뭐야? 너희들 혹시 같은 꿈이라도 꾼 거야? 으아! 으아! 어떻게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자자! 이제 다들 잠 깨고! 어서 운행 준비해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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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얘들아! 너네 같이 가러 오기! 용감하게 레이 공주를 구한 꼬마 버스들! 그런데 정말 모두 같은 꿈을 꾼 것일까요? 나는 나는 불도저 무엇이든 밀 수 있어! 으쌰! 울퉁불퉁한 길도 반듯하게 밀 수 있어! 큰 바위도 모래도 나에겐 문제 없지! 나는 나는 불도저 무엇이든 밀 수 있어! 나는 나는 포크레인 무엇이든 밀 수 있어! 봄 좀 풀어볼까? 수북수북 쌓인 물에도 얼마든지 밀 수 있어! 흙을 옮기고 구멍을 파고 나에겐 문제 없지! 나는 나는 포크레인 무엇이든 밀 수 있어! 나는 나는 덤프트럭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 해! 문제 없지! 크고 무거운 짐들도 끄떡없이 실을 수 있어! 큰 나무도 철근도 뭐든지 문제 없지! 나는 나는 덤프트럭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 나는 나는 레미콘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좋았어! 좋았어! 빙글빙글 여러 재료 섞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큰 기둥도 단단한 벽도 뭐든지 문제 없지! 나는 나는 레미콘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린 힘센 중장비! 힘을 함서 공사를 하지! 천하장사 중장비!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염차! 타요의 우주대모험 1 늦은 저녁 하나와 꼬마 버스들이 정비소 앞에 모여있네요. 대체 언제 떨어지는 거야? 이상하다 다녀왔습니다! 어? 왜 다들 나와있어요? 어? 타요 왔구나! 오늘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보이진 않아요! 별똥별? 어? 타요? 레이 공주님! 난 졸려서 더 못기다리겠다! 나도! 흠! 안 되겠다 얘들아!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자자! 네! 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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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타요! 으악! 이게 무슨 소리지! 왜 그래 타요! 얘들아!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누가 날 불렀는데! 무슨 소리야! 꿈이라도 꾼 거야! 아!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어? 아! 얘들아! 저기! 으악! 달성되었다! 엄청 콩! 으악! 막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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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지? 어서 가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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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도 않잖아! 분명 여기 떨어졌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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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으악! 레이 공주님! 으악! 으악! 타요! 난 지금 불리의 별에 잡혀있어! 네! 날 구해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아! 물론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은빛강을 찾아! 난 은빛강 너머에 있어! 은빛강이요? 응! 네 몸에 붙은 클로버 스티커가 날 찾는 걸 도와줄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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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게 타요! 은빛강을 기억해! 으악! 레이 공주님! 으악!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타요! 우주의 해적이라고? 우주 해적이라고? 우주 해적이라고? 으악! 그럼 빨리 공주님을 구하러 가야지! 맞아! 안 돼 너희들은! 나 혼자 가겠어! 잘못하면 너희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히히! 너 혼자 가겠다고? 응! 그러니 로기님이 용납할 수 없지!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친구잖아! 응! 맞아! 얘들아! 좋아! 그럼 다 같이 공주님을 구하러 가자! 좋아! 응! 근데 우주까진 어떻게 가지? 어! 그러게! 그건 내게 맡겨! 응! 하나님과!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한 게 있거든! 숙성적인 수동 작업은! 이럴 때를 시작해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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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력! 으하! уг헣! 타요! 먼저 씨법을 부탁해! 네! 으악! 얘들아, 한 번 해봐. 좋아. 썩지? 으악! 으하! 내가 공중에 뜨고 있어. 으악! 나도 날고 있어. 그럼 다들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세요. 자, 다들 준비됐지? 으악! 자, 그럼 출발! 출발! 우와! 내가 우주에 왔어. 영이가 우주구나. 진짜 예쁘다. 응. 얘들아, 어서 은빛각부터 찾아보자. 그래! 으악! 신난다! 로끼! 뭐하는 거야! 우린 놀러 온 게 아니라고! 정말 못 말린다니까! 으악! 우와! 별똥별이잖아! 로끼! 혼자 그렇게 가면 어떡해! 그보다 얘들아, 저기 별똥별이 세 개나 있어! 어? 저건 우주선인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그럼 가까이 가보자! 아, 로끼! 꼬마버스 타격! 으악! 하지마! 에이! 잘했어! 으악! 이 놀이 뭐 녀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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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빨간 우주선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하지만 어떡해? 으아dd? ih4악! 어? 얘들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어흥? 으악? 으으억!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넌 이제, 불리님의 실종이 되는거야! 그만둬! 으.어?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야! 왜? 가서 놓아주시지? 우리가 누구인줄 알고 오! 우린, 운주 회적 불리님의 병사들이다! 흐흑흐흐흐흐 큰소리 지났니? 너희는 이제 잡혔다! 이게 뭐야? 새로운 무기인가? 가만두지 않겠다! 좋았어, 로기! 작전 대신! 발 넌 저쪽을 막아! 너 질 줄 알고? 지금이야! 으악! 안 돼! 우리가 해냈어! 구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아니었으면 잡히고 말았을 거야! 말 이 정도 가지고! 내 이름은 퀵이야! 만나서 반가워! 그나저나 퀵! 혹시 은빛강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은빛강? 당연히 알지! 그런데 거긴 왜? 우린 지금 불리의 별을 찾고 있거든! 거길 가려면 은빛강을 건너야 한다고 해서! 불리의 별이라고? 거긴 너무 위험해! 그러다 불리에게 잡히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린 꼭 구해야 될 사람이 있어! 부탁이야! 은빛강이 있는 곳을 가르쳐줘! 응... 그래! 그럼 내가 안내해줄게! 정말? 응! 너희도 날 도와줬잖아! 무섭긴 하지만 나도 너희를 돕고 싶어! 고마워! 좋았어! 그럼 이제 은빛강으로 출발! 출발! 꼬마버스들은 퀵과 함께 은빛강을 찾아 열심히 날아갔어요. 아이쿠! 얘들아! 다 왔어! 우와! 정말 예쁘다! 이런 건 처음 봐! 그래? 여길 어떻게 건너지? 이걸 건너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걱정하지마!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 적이 온다! 저 열차가 지나갈 때 재빨리 뒤에 매달리는 거야! 지금이야! 이걸 잡아! 으아 pass! 으악! 으악! 으아! 우와 slow! 안 돼! 으으으 앗! 됐다! 얘들아!рем 1위까지 와! 으아! 유야야야야야야야! ément 뭐하는 거 쓰는 거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악! 다 왔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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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용! 바로 여기야! 어? 저기가... 불리의 별? 엄청 무섭게 생겼다! 으아악! 다용! 스티커가 빛나고 있어! 으아악! 그렇다면... 으아악! 공주님이 여기 있는 게 분명해! 응? 퀵의 도움으로 불리의 별을 찾은 꼬마버스들. 과연 레이 공주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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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소망자가 출동합니다. 으아악! 힘찬 물줄기로 불을 끄지요! 빨간 소망자가 출동합니다. 쭉쭉 낀 사다리로 사람들을 구하지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눌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자! 시작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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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자동차! 네!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자동차! 하하!